쇼파 가려도 되지? 쇼파 가려도 되지? 루디, 홍키, 이제 맘마 먹자! 루디, 왜 맘마 먹을 때 되면 아저씨도 들어가는 거야? 엄마 너무 궁금해 루디, 맘마 먹자 루디, 이리 와 루디, 이리 와 우리 애ณ 또한 뼈으로 먹으면 좋지 루디 깎아주는데, 갑자기 낙하나 훔쳐가고 세상 재빨라 큰 포기가 먹고 싶었어? 엄마가 포기 아지디를 가려야 되겠어 엄마가 포기 아지디를 가려야 되겠어 엄마가 포기 아지디를 가려야 되겠어 미안해 수산팀 강아지 아주 양념이 궁금해? 소파 가려도 되지? 여기 나와주세요. 나와, 나와. 루디, 깜짝 놀랬어? 여기 화났어? 눈썹이 또 앵글이네. 이리, 무슨 일이야? 이리, 무슨 일이야? 이리, 무슨 일이야? 억울해? 억울해? 그러니까요. 엄마가 스텝으로 막을꺼야 거기 엄마가 스텝으로 막을꺼야 나는 너 emailed, 염려! 너 뭐지? 내가 배운거 너무 배고파 그 먹으러 땐 나의 힘이 안 되실구 나의 힘이 안되는데 나는 너의 힘이 안 되었어 엄마가 매우 배우고파 여러분 이리 맨날 아이고 펑키 공댕이만 넣어놨어? 안돼 위험해 우리 남나 먹을까? 엄마 먹자 Double 폼 히히야 그럼 이렇게 할까? 맘마 먹을 때만 이걸 열어놓고 평상시에는 닫아놓는 거야 어때? 괜찮아? 아이 괜찮아 아이 기분 좋아 포키 그렇게 할거야? 알았어 열어줄게 알았어 엄마 열어줄게 포키야 엄마 맘마 금방 줄게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포키 맘마 먹자 빨리 와 아 아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